인사하고 간다 사람들이 아 이거 못 올라가나? 아 아니다 이거다 이거 여기다 여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네 왜 뻘짓했지 아까전에? 뻘고생했네 여기여... 아 여기 아니야 여껏 뭐야 옆집집 아니야 뭐야 여기 여기 있다 오케이 들어가 이거 챙기고 토끼가 있었다 이 근처 뭐 챙길건 없나? 여긴 뭐야 왜 저런데 있어 쟤 야 아무리 점프를 못한다고 해도 여기서 어떻게 갈래 이제 하품하고 있네 신났다 그냥 응? 하품이 나오냐? 또 해봐 어디 한번 또 해봐 하품 나 없음 할거냐? 금품을 갈취하는 썩은 표정의 말이오 야 내놔 내놔 헣헣헣헣헣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ым 빌딩 투성이예요 화암으로 찾았으니까 가져가세요 반말이냐 이걸 타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가? 절대로 안될 것 같은데 이걸 타고 어떻게 위로 올라가? 이 정도가 한개지 근데 주차장 있는거 봐서는 왠지 얘를 올려줘야지만 파워문의 하나 생길 것 같은데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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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바이크를 세워주신거는 손님이 처음이에요 그러시겠지 당연히 그러시겠지 미친거 아니야? 여기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는 어떻게 가? 아까 전에 처음 봤던 거기는 어떻게 바이크를 타고 와야돼? 심작이 안나는데 흰 무쇠 흰 무쇠 벤치에서 어쩌저쩌 시미지미가 뭐야? 벤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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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치를 체크할 일이 거의 없었는데 벤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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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흰 미idgee 벤치어주는 중 벤치 벤치 mess 벤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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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치itta 벤치 벤치? 뭘 해줘야 돼 이 사람한테 우리 다 모을 때까지 방송하냐고요? 아니요 이따가 아마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 괴롭힘 괴롭히는 것 밖에 안되는데 이거 드디어 쓸데가 나왔나 이거? 이 럭비볼 에라이씨 아우씨 이거라도 던져줘야될꺼 아야 어디가 사라졌어 벤치를 부셔버릴까? 아 혹시 피셔봐 이거 너무 잘 피셔봐 사라졌어 끼워내려 가지고 찔리찔리하는 그거를 한 번 보여주네 으아아악 암암암암암암암 안 웃어요 흐흐흐흐 아니이이이이이이 DECK 원하는게 뭐야 대체 어? 아 원하는 게 뭔지 기억이 안 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얘 뭐였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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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앉네? 어 이 주변에서 본 적 없는 사람이네 옆에 앉아준 사람은 니가 처음이야 어 고마워 어 그 배려에 어 보답을 했으면 해줬으면 아니 보답을 받아줬으면 해요 오? 아니 앉아지는게 어 원래 버튼을 누른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을까 앉네요 겁나 잘았네 야 앉을 수 있구나 사진 한 방 찍자 어 표정 표정 참 좋게 나왔다 사진 한 방 으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헗 사실 갑작agh 나왔네 힌트 저기 모자상점인데? 아 아 설마 뭐 아 아 이 애미보 쓸모없는 애미보 저거 각이 잡히죠? 모자상점이란건 각이 잡히네 내가 그냥 저거부터 하고 시작했어야 했는데 그래 모자상점 딱 보니까 어 또 안샀어요 네 이거 잘 안사거든요 이거 근데 이거 10개 사기가 있거든요 왜이냐에 10개 살 수 있어 잘 파워문 이거 계속 살 수 있는거야? 사가지고 갯수를 떼울 수 있나? 오 있네 보다 이런 컨트롤을 잘해야지 좀 체공시간이 늘어날거예요 꽃길이 있었죠 여기? 꽃길이가 슬롯머신? 4개짜리 여기 파움으로 챙겨갑시다 별거 아니지 여기 파움으로 챙겨갑시다